글로벌 마감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9%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8%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나스텍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 마감 전에 1시간 전점 상승으로 반전하면서 0.3%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강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됐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50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강한 경제 지표에 시장은 반응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CNBC의 시왕 마감 기사에서는 경제 회복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연준의 기준금리나 가치주 쪽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의 경제 회복 속도는 지금보다도 더 빠를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 주시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모더나입니다. 강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만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2조 원 넘게 매출이 잡혔다고 합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2.39달러였는데, EPS가 2.8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백신 생산량을 늘려서 올해 10억 도스의 백신을 생산할 예정이다, 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에 대한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간밤 시장에서는 백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1.4% 넘게 하락하면서 16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쉬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증가 둔화 우려의 14%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애쉬라는 종목은 회사가 셀러들이 수제품을 올려서 디지털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 수공의 마스크의 거래가 급증한 바 있는데요. 더불어서 경기 부양책의 소비 지출이 크게 늘면서 애쉬의 매출은 크게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과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지만요. 사용자 증가세 둔화를 예고하면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목표 주가도 240달러 선에서 200달러 선까지 낮춰지면서 애쉬는 두 자릿수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15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1.01달러였는데 1.22달러의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댄슐머 CEO가 어닝콜에서 핵심 동력으로 암호화폐를 지목을 했고요. 더불어서 곧 출시될 디지털 월릿, 디지털 지갑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와 함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5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종목인데요. 비욘드 미트입니다. 3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7%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손실이 예상치는 19센트였는데 이보다도 더 큰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주당 42센트의 손실을 나타냈고요. 매출은 1억 82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고객들이 더 이상 고기의 대용품을 비축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3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의 소매 판매는 27% 넘게 늘어났지만 간소화된 메뉴와 식당 방문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7%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